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말린칼치로 칼치강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꼭 말린칼치로 안하고 자잘한 칼칼치로 잘라서 해도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재료를 설명해 드릴게요 마늘 2큰술 간장 2큰술 후추가루 1큰술 생강젓 2큰술 케찹 4큰술 고추장 3큰술 술 2큰술 술은 기호에 따라 미리 맴도 되고 소주 맴도 되고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식용유 전복가루 덜깨가루 같이 섞어서 그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묻힐 때는 비닐에 넣어서 비닐에 넣어서 이걸 같이 구워가지고 뜰깨가루를 이렇게 그 다음 이 가루에 넣어가지고 제풍기에 넣어가지고 이러면 한번에 미끄러기를 안 묻히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래가지고 기름이 끓으면 180도 정도 끓이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칼치도 한 번 넣어 볼게요 칼치도 한번 넣어볼게요 칼치도 한번 몇개 넣어 볼께요 칼치 한꺼 칼치도 손에 넣지 말고, 공식 튀김에만 더 예쁘게 튀길 수 있습니다 갈피가 너무 무릅하게 맛있게 익었을듯, 그 때 냉면 됩니다 조금 더 풀어야 하겠습니다 양념 Living 양념이 다 넣었던 반 Glen 계란 고춧가루 설탕 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 설탕 소금 설탕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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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집 튀길 때 불은 강한 불로 빨리 튀겨내야지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다 된거 왔습니다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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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겨 놓은 갈치의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용유를 1큰술 넣고 마늘 마늘 2큰술 마늘 마늘 생강 간장 소금 고추장 고추 케찹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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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살위 끓여주세요 안팔다 불 끓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고추냉이 닭다리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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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당겨를 좋아해요 물엿이나 설탕을 2컵 정도 넣어도 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단골 안 좋아해서 그냥 단골 안 넣고 해보겠습니다. 안에도 케찹이 들어가서 맛은 완벽하고 맛있습니다. 이제 넣어둡니다. 치킨 대추 골고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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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잎 깻잎을 송송 썰어서 고추 소금 담아 보겠습니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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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